보도자료 작성 방법 앞에서 보도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익혔다면 이제는 대중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별한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사로잡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보도자료에 대한 기본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도자료 작성 후에 창의적이고 눈에 띄는 자료로 업그레이드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중의 눈을 사로잡을 특별한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보도자료에서 질문 답변을 사용하면 복잡한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물론 보도자료를 받아보는 언론인이 기사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보도자료 본문을 읽고 독자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을 정리한 뒤 이에 대해 답변을 씁니다. 질문과 답변을 나열할 때는 가장 궁금한 질문을 앞부분에 상대적으로 덜 궁금한 질문은 나중에 나열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보도자료 예시문은 연구 이야기라는 코너를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잘 작성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그래픽이나 도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논문에 있는 그래프를 보도자료에 넣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라 일반인들이 한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도안을 별도로 작성하면 주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연구성과 논문 가운데 몰레큘러셀 표지 논문을 보겠습니다. 연구한 대학원생이 직접 이 표지 도안을 만든 겁니다. 잠수부가 깊은 바다에서 스위치를 켜는 도안으로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방송뉴스에 사용하게 될 텐데요. 신문은 사진만으로도 보도가 가능하지만 방송뉴스는 동영상을 필요로 합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새로 연구 동영상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동영상 제작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예로 KBS에서 보도되었던 촉각 마우스 그래픽 자료와 같은 동영상 자료가 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은 동영상 자료 제작을 제안합니다. 미처 연구 내용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제작되지 않았다면 유튜브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찾아 기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동영상을 참고해서 방송사가 만들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혹시 유튜브 영상을 사용할 때는 공익기관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능에 등장한 과학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과학을 접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친숙하게 과학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대중의 눈을 사로잡을 특별한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노하우들은 정확한 보도자료 작성을 전제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